인생의 요것이 한 인간의 생을 좀 증명은 이놈도 아니고 야이도 아니고 아 이놈도 아닌거다 걔 나한테 남야도 어떠는 말이라 아 참만 니가 그대하잔 어떤게 또 학교당길 때 졸업할 때 그 앨범은 또 아사니언 야이도 아니고 야이도 아니네면 뭐 또 사람을 건 수정세험수같이 그 그 교수님이 나만 걷는디 이 사람아 혼사름의 인생을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벗중에 자기 생명을 맡길 만큼 가까운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가 인생이 성공하고 망하고 헌거려느는디 이건 암행튼네 봐도 예 원무신 터네요 터네요 아방사 참 이거 하기로 우리 동네에서 유명언어로 하니까 경언언이니까 이 사람아 그게 헷갈리네 그때부터 그저 부뚝댕기멍 그저 싸매짓하는 걸로 이영 참 이제 어른데가 난 참 이거 따라 강남 간다고 참 아방은 좋아좋아 하멍 아이고 휘화장장 헛썰 경희형 댕경 이제 혜시민 무사히 인생에 하영 남아사주 무사히 야이도 아니고 야이도 아니네면 그서 부럼수같이 강남 강남하지만 놈이 이름을 한 번은 강남은 가수야 이 사람아 그게 아니고 그럼 술 먹을 때 어울리는 건 벗이고 진짜로 가심소급이 나 인생을 특허게 맡길 수 있는 요것은 또 나대는 거여 매일 어울리는 사람은 벗이고 이 사람아 공헌한 인생을 살아도 정말 참 진정하게 가심소급에게 짚은 이 우정을 나눌 이 사람들이 있어야 할건데 아방은 그저 영이도 좋고 아이고 혼잣 먹으려 나오려면 척하게 나강 불러주민 좋댜너고 공희형 이제 젊은 시절 다 그치로 커망 살아노난 이재왕 미식어 아방 좋고 때 누게 이수가 미식어 좋을 때도 좋은 걸 서무 영 나누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참 어렵거나 힘들 때 나신디 힘이 되어주고 참 이 버팀목이 되어줄 이 사람들이 좋고 또 있어서 아주 아이고 아방냥 참 좋은 시절 잘 살았수다기 무슨 말을 해가면은 대화지기가 미식어 대화지기 고만 있어봐 웅거리생한테 전화행 한번 물어볼까 성님은 나를 어떤 생각햄 수가이요 선배는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선배형은 또또나고 점냥 나 이름은 말로 민 아방은 그저 인혁 자랑만 하고 인혁 그저 잘난 척만에 인진해주면은 난냥 원 두림때부터 여러 사람형 이걸 맺지 않냐고 떡기 정말 마음 맞는 요거 혼아이연 평생게 난 원 원 세또네 또 수다게 그저 경혜형 그저 미식닐리시민 너희리 나희리국 나희리 너희리국 점나가 지꺼진 닐리시민 나보다 몇배더 지꺼정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게 좋은 닐리시민 앞에서는 지꺼진 척하여두게 돌아사면 지그리고 거지 아니옵니까 경혜도 정말 진정한 이 이 이 사람은 경 아니여여 경혜연 난냥 원 두림때부터 원 이 아이 저 아이형 원 더블지도 아니여고 톡 크게 희연 인생을 고찌가는 이신 난 좋지 아니여고 가게 두개 두개 이 수다게 아방도 알수겜 시그게 하하하 그는 난 아방도 휘하장장 해지엔 좋은 것이 아니구 정말 인혁 소급에 이신 말 고라도 믿어지구 이거 이거 나 처음 소급을 다 내 비추와도 부칠 없지 아니여고 그는 혼사람만 있어도 인생 성공이오다게 거일에 심사임당을 혼장 주어봐 남이 돌아다니며 물어봐사대크라 넌 나를 어떤 생각임신이여 인혁 헌맛이 놈도 날 생각하고 나가 헌맛이 평갈받쥬 이신가 그거 돈 오만원 들렁댕기멍 어떤 생각해 이신니 커피먹으래 우라 또 헌맛 어디강 또 허쟁 갈매이라 잉방들에 집합을 시켜 헌맛 물어봐사대 진지역이 헌맛 물어봐사 될 거 아니냐 헌맛씨 밥 사주고 쫑쫑 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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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이신가 종도양 저 알칼름 메리영만 그 더블함쥬 자이도 원 어멍닮은 생긴고라 원 이디저디 휘가라 댕기디도 아니여고 그자 메리나 보민 그자 어디 동네 감장돌당 할랄랄랄림 쥬 원 자이도 원 어 나 닮은 거 닮아 저건 문제가 있어 개주만은 보름기가 있어 저거 어수다게 원 고마니 메리나 와가면 그자 알타가자 알타 그쥬 원 자인 원 아이가 원 고장은 아이라 원 누리쥬 요렇게 그사람 나가니까 이사름아 저 순놈은 베르식도 아니고 어 암 캐어 가니까 아이가 원 정신 시켜서 해 보름기가 있어 저거 아이고 그건 아니옵네다게 그거는 아방도 인생살멍 진짜 헌사름이라도 가슴속 오비서 우정을 안할 수 있는 그 헌사름이신 거냥 참 복 받은 일이란 잘 생각 험 없어 5만원 들렁 나갈 생각 그지마라 혼장 안줄거라 기란 어디 집합허고 무시 소지퍼런 또게 연설 넣지엔 또 5만원 5만원 신 5만원은 무시 연설을 넣는단 말이냐 이사름아 고피 혼자씩 먹으면 진지한 대화를 해보게 너는거지 아이고 나 커피 탕 안 넣고 다 집있어 커피 먹읍어 커피 얘 집들에 뭔 불러? 아이고 속삼없어게 음식은 또 불러게 불러불러 신 말만 하면 사람이 대화지기가 정말 아니요 슈가슬림 그저 아